준비하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원래 이제 비기너 매치라고 해서 딱히 뭐 룰이 다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매번 보면은 저희 매치할 때 좀 총 잘 쏘시는 분들만 항상 1,2,3등을 쓰러 가세요 그래서 조금 비기너 분들이 좀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만든 건데 원래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커져가지고 조촐하게 한 4명 정도만 모여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스테이지는 총 5개입니다 5개고 난이도는 상당히 쉬워요 쉽기 때문에 주의하실 거는 총구 안전 총구 돌아가는 거랑 이런 것만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총구 안전에서 DQ 나면은 스테이지 하나 말아먹고 전체 계산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두 분은 수상 경력이 많아서 스테이지당 8초씩 페널티를 줄 거예요 그게 엄청 크거든요 전체 40초니까 근데 아마 꼴찌는 이 두 분이 안 하실 거예요 제 생각인데 안 하실 것 같아요 8초가 큰 것 같지는 않은데 8초 정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상해도 매달은 안 드릴 거예요 이 두 분은 상품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거 저기 군기시 대표님 쪽 통해서 피그건 카페 사장님이 피그건 카페 장이님이 저 텀블러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텀블러가 6개 잖아요 다 하나씩 드릴게요 전 안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크기가 작으니까 뭐 아무튼 우선순위 대상으로 먼저 가져가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럼 내가 꼴찌 할게 골 적대 잘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거 빼면 안 되는데 이거 메달이 중요하네 그리고 오늘 1,2,3등한테는 저 메달 드릴 거고 저 메달은 저희가 여기 여기 군기시나 상관없이 저희 슈팅 매치하는 슈터스코어라는 저희 클럽이 있습니다 멤버 해봐요 올해밖에 안 되는데 연말에 저 메달을 가지고 저 메달이 입장권이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조금 많이 걸고 할 때 저 메달 있는 사람들만 참가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라서 저 메달의 의미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준비 다 되셨으면 바로 시작을 할 건데 그 저기 보자 SSP이신 분 아 SSP지 형도 이 분은 탄창당 15발 나머지는 탄창당 10발까지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탄창 갖고 계신 거 2개 또는 3개까지 자기가 맞는 자기 디비전에 맞는 탄창 합입하시고 첫 번째 스테이지 옆쪽입니다 여기로 바로 시작할 테니까 이 앞으로 오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그 첫 번째 스테이지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앞을 보면서 시작할 겁니다 컨디션 3인데 컨디션 3가 뭐냐 하니까 탄창을 탄 총에다 탄창 삽입 안 하고 그냥 다 꼽혀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삑 소리 닿으면 총 뽑고 탄창 체결해서 장전하고 쏘시면 돼요 바디 2발입니다 바디 2발 이동해서 이쪽에 보이는 타켓 바디 2발 바디 2발 2발 그러면은 토탈 8발 스테이지입니다 8발 스테이지니까 그렇게 해서 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랜덤을 돌릴게요 감사합니다 리듬이랑 시작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스테이지 동작 성격이 최대한 Zus Select 9 발 까지 템보이 너무 가있어 템바다운 템바다운 그리고 그래야 될게 지금 내기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180도 라인이에요. 이러면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일단 10초 이로. 자, are you ready? 스탠바이. 그리고 varios. 한번 더. 빨리.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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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네. 준비됐마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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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다 너무 많이 됐어요 왜 양아쳤어? 난 했어 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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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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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좌우 자 오늘 그 비기너 슈팅매치 참가해주셔서 고생 많았고요 다들 잘 쏘셔가지고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등부터 부를게요 3등부터 부르는데 일단 두 분은 등수에 못 들었어요 3등 박성희님 제가 오십시오 메달은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입장권 메달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메달을 들고 3등은 아마 작은 걸로 드릴게요 텀블러는 1, 2, 3등은 큰 거 드려도 됐네 큰 텀블러 이 텀블러는 피그건 카페 장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요거 드리겠습니다 요쪽에 카메라 보고 한번 인디언바 한 번 빨리 잡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인디언바 하면 꼴찌 줄거에요 그리고 2등 1, 2, 3등이 1, 2, 3등이 초가 1초 1.5초 차이라서 2등이 50이 흥림 패치 하나 드릴게요 패치 2등이면 큐지 예 아 네 보십시오 아 89초 치라 나 2등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좀 보십시오 네 두십시오 잠깐만 이거를 원래 이거 하나 내꺼거든, 근데 드리는건데 이렇게 드리고 패치 하나 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대망의 1등 누군지 정상형님 83초 이 메달을 진짜 1년을 기다리셨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꼴찌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이게 참 안타까운, 안타깝지만 서유성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텀블러 피그건 카페 텀블러고 제 패치 하나 드리고 이리한봐 옳지한테 드리는 사진 하나만 여기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건우, 차성진, 최성웅님 나와 보십시오 이 세 분 서울사람이 가져갈 수는 없잖아 서울사람이 가져갈 수는 없잖아 여건우, 차성진 옳지 패치 하나 드리고 패치 나를 따라 하나 줄게요 패치 있어요 또 단체 사진 한 번만 좀 찍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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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놀다 가셔도 되니까 예